데카메론. 부인과 외도한 친구의 심장을 부인에게 먹인. 루시옹. 프로방스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옛날 프로방스의 많은 성과 신화를 가진 가문이 좋은 두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루시옹이라 하고 또 한 사람은 가데탄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둘 다 무술에 뛰어나 대단히 가까워졌고 늘 마상창 시합이나 기타 무술 시합에 같은 모양의 복장으로 참가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잘해야 10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각자의 성에 살고 있었는데 루시옹은 정숙한 절세미인을 아내로 삼고 있었습니다. 가데탄은 그와 무술 친구이며 두터운 우정으로 맺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의 아내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쪽에서도 그가 끊임없이 보내오는 은근한 유혹을 눈치채게 되었고 대단히 훌륭한 기사라는 것도 알게 되어 그에게 호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호의가 변해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고 오로지 그만을 위하고 그가 사랑의 손길을 뻗기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것이 실현되고 미회를 하기에 이르러 자주 만나 애욕을 불태우곤 했는데 두 사람은 신중하지 못했으므로 남편이 그것을 눈치채고 대단히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데탄에게 품고 있던 두터운 우정이 상대를 죽여버리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의 증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연인들이 그들의 정사를 비밀로 해두지 못했던 것과 같은 서툰 짓은 하지 않아 교묘히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절호의 기회를 노려 그를 죽여버리려고 결심했습니다. 루시용이 이같이 굳은 결심을 하고 있을 때 마침 프랑스에서 마상창시합이 열리게 되어 루시용은 가데탄에게 알려 생각이 있으면 자기 성에 와서 출전 문제에 관해 얘기하자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가데탄은 틀림없이 내일 찾아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겠노라고 기꺼이 대답해왔는데 루시용은 대답을 듣자 드디어 그를 죽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는 무장하고 몇 명의 무장한 부하와 함께 말을 타고 성에서 1마일쯤 떨어진 가데탄이 반드시 지나갈 장소에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당 시간을 매복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티끌만큼도 모르는 가데탄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아무 무장하지 않은 수행원을 두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장소에 왔을 때 루시용은 분노와 증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창을 휘두르며 각오하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루시용의 창은 똑바로 상대의 가슴팍에 꽂혔는데 가데탄은 몸을 피할 새도 없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창에 찔려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누구의 소행인지 알지도 못한 채 견눈질할 생각도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곧바로 주인의 성으로 도망쳐갔습니다. 루시용은 말에서 내리자 단도로 가데탄의 가슴을 가르고 자기 손으로 그의 심장을 꺼내 창끝에 달린 작은 깃발에 싸게 하고 그것을 부하에게 갖고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엄명한 뒤 말을 타고 이미 밤이 되어 있었던 터라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자기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그날 밤 가데탄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온다고 듣고 있었기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몹시 걱정이 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웬일일까요 가데탄님이 오시지 않으니 내일이 돼야 온다고 알려왔어. 부인은 그 말을 듣자 다소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는데 루시용은 말에서 내리자 요리사를 불러오게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멧돼지 심장을 받아라. 이것으로 입맛을 다실만한 맛있는 특별요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식탁에 앉으면 은접시에 담아 가져와야 한다. 요리사는 그것을 받아가자 잔뜩 솜씨를 발휘하여 잘게 썰어 담복 향료를 치고 성의를 다한 맛있는 요리 한 접시를 만들었습니다. 루시용은 시간이 될 자 부인과 식탁에 앉았는데 그는 요리가 나왔으나 자기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마음에 걸려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요리사가 그 요리를 가져오자 그는 부인 앞에 놓게 하고 그날 밤에는 식욕이 없는 채 하며 그 요리를 칭찬만 했습니다. 부인은 식욕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먹어보니 아주 맛있게 여겨져 모두 먹어버렸는데 루시용은 아내가 다 먹어 치운 것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요리 어떻소 아주 맛있었어요 그럴 테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좋아했었으니 죽어서도 좋겠지 별로 이상할 것도 없지 뭐라구요 저에게 먹인 이 요리는 뭐죠 당신이 먹은 것은 싫은 부정한 아내로서 당신이 사랑했던 가드탕의 심장이여 내가 돌아오기 조금 전에 그의 가슴에서 이 손으로 잘라내어왔으니 그 자신이라고 알아두면 돼 자기가 먹은 것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었던 연인의 심장이라는 말을 듣자 부인이 얼마나 비통한 기분이 들었는지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데 잠시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비열하고 악랄한 기사답지 못한 짓을 하셨군요 내 쪽에서 억지로 그분에게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했으니까 이 같은 당신의 분노의 단죄는 그의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제발 아느님 가드탕님처럼 진실되고 유의바른 기사의 심장같은 훌륭함을 다른 무엇이 감히 뒤쫓는 것을 금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자 부인은 주저하지 않고 창밖으로 몸을 내던졌는데 창이 대단히 높은 데 있어 밑으로 떨어진 부인은 바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전신이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자 루시옹은 몹시 놀라 나쁜 짓을 했다고 후회했고 프로방스 주민이나 프로방스 백작의 후환을 두려워해 말을 타고 어딘지 모르게 떠나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이 일은 부근 일대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시체는 가드탕의 부하와 부인의 하인들에 의해 깊은 슬픔과 눈물 가운데 인수되어 부인이 다니던 성당 요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는 묻힌 사람들의 이름과 죽었을 때의 모습이나 그 이유를 서술한 시가 새겨졌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부인과 외도한 친구의 심장을 부인에게 먹인 루시옹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